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광세주니지 휴가를 떠나려고 준비 중인 홍글이 박세주니지입니다. 안녕! 혹시 한국에 계신 분 없죠? 어디로 가야 되지? 한국에 있는 광세주니지 그리고 광세주니지 저 같은 걸 드렸는데 한국에서 하루 종이로 한국에 있는 광세주니지 그리고 광세주니지 나는 광세주니지 영원한테리지 나는 광세주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타는 기분이에요. 숙소에 도착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서 일단 한숨을 자고 일어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대기, 일단 쓰러지는 방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글이야. 바다야. 하나만에. 하나, 하나, 하나. 주식 먹으러 가는 길. 졸라 멋있어. 저기 너무 멋있다. 빨리 뛰어가 볼게. 하나, 하나, 하나. 바로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오늘의 첫 번째는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요. 오늘의 첫 번째는 만나요. 이번 주식에 만나요. 마사지 드디어 바다에 들어갈 거야 과연 바다올뿐은.. 오야 차가 없네? 먼저 빵을 이렇게 뭉쳐요. 그러면 던지잖아요. 그럼 알아서 먹어요. 보셨어요? 누구처럼 생각 없이 손으로 들고 있으면 경계를 한단 말이죠. 던져서 안전하다. 근데 이게 바로 숙소 앞에 있어. 미쳐본 거야. 이거 봐. 야자 봐. 야자.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천국이란 게 있다면 요런 게 아닐까. 수정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비엔남 나짱. 이런 베트남에는 그래비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데 혹시나 이분께서 우리를 이상한 대로 끌고 간다. 바로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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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Zug이었으니 고맙습니다. 이los영 와우 와우 저 면 복요원 안녕하세요. 오늘의 방지영상은 랭시영상은 랭시영상입니다. 랭시영상은 랭시영상에 랭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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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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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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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곧 깜짝아 아 아 으 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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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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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길을 만들어서 손을 놓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나섰고 있는 곳도 벽미를 하는 곳에 벽미를 가고 있는 곳에 먹방에 비해서 먹어졌다 까닭밥을 수 있는 기회에 다리를 먹기 좋았다 아래로 먹을 수 있음 꺼내도 끓이기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것도 못 본다, 이제. 와우. 베트남. 아메안 호텔. 좋았다. 공항인가 봅니다. 와우. 아메안 호텔.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거 보실 때쯤이면, 제가 이미 보기 했겠지만, 좀 재미있게 말씀주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간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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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